문재인 대통령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만남을 미국에서도 주목합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헌법학자들의 탄핵에 대한 해석과 의견은 달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하원 법사위원회에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는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재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하원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탄핵 조사가 자신의 영혼을 허물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방치하거나 방어하는 동료 의원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3년 만에 처음으로 멕시코 장벽 쌓기를 시작합니다. 파마일 구간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민 회사가 맡게 됐는데 그 회사는 최근 부실 공사와 공사 중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교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만 4천 명의 군인과 함대들을 추가 파병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전보다 까다로워졌고 비난도 잇따릅니다. 102세와 88세 두 분이 음악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탑뉴스는 당연히 어제 있었던 하원의 탄핵 법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헌법학자들의 얘기였고 아주 간단합니다. 공화당이 초대한 헌법학자는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초대한 헌법학자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하원의 의장이 공식적으로 법사위원회에 탄핵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하고 그 탄핵 소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 내용이 오늘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는 그 내용보다는 그리고 저도 잠시 뒤에 그 내용도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깊이 자세히 시시콜콜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모든 매체가 다 이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 북한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북한 매체의 웹사이트를 보면 성명, 담화, 대답, 주요 문건이라는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맨 위에 세 개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전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메시지 보내기요. 그런데 그게 차가운 메시지이거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담화 이 내용은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미국의 하는 일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떤 것을 받을지 미국이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의 담화 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인데 이 담화 내용을 미국 언론이 이제 미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며칠 전 나토 순회자 회의 기간에 다시 등장한 대조선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누구죠?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담화에 잘 나타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분 나쁜 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요.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이다. 이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는 말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망탕을 쓴 것이라는 비유법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조크한 거죠. 그가 라켓 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라켓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직 나는 그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도 그도 서로를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로 하여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증오는 격파를 일으키며 더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인민군은 이에 대하여 즉시 자기의 격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외무성 역시 최대로 예민한 시기 부적절하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 이 같은 지적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 발언과 비유호칭 라켓맨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바로 2년 전 대양 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무력사용과 비유호칭이 다시 등장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다. 글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러한 말들을 할지를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만약 두 번 썼습니다. if if 그러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여 우리에 대한 미국에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 일발의 시기에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다. 전에 늙다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아직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주최 108년 2019년 12월 5일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라고 했는데 맨 끝에 이렇게 다 해놓고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아직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공동으로 얘기하는 게요. 북한의 경우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과 또 이 김정은 위원장 일가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는 왜 그 북한이 싫어하기 시작했는가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비난하고 이럴 때 이제 조 바이든을 IQ가 나쁘다고 로어 IQ 해서 북한이 거기에 힘을 실어줬던 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이 어느 때냐면 선거철에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런 여러 가지 선거철에 그 이전에 바이든 부통령이 김정은을 이제 독재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독재자라는 표현 때문에 북한에서는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친 개라고 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 미친 개는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에이 조 바이든이 그 정도는 아니지 하고 바이든을 감쌌을 정도였었잖아요. 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으로라도 어떠한 락켓맨 발언을 하면 그것이 정말 불장난을 하는 것이다. CNN의 경우는 불장난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북한에서 늘다리 미치광이가 불장난을 한다. with fire라는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은 할 말 다 하거든요. 북한의 그 언어의 누구에 대한 그 수위라든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북한은 할 말 다 하는데 북한에는 최대 존엄을 건드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조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미국의 CNN 방송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경우는 브로맨스가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이제는 정말 아주 식음털털한 시큼한 좀 기분 나쁜 싸워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인가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이. 그래서 라켓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영국의 가디언을 포함한 많은 매체도 마찬가지 지적을 합니다. 지난 2년 전에 서로 라켓맨이니 늘다리 미치광이니 라는 말을 했어도 2년 동안 자제했는데 한쪽에서 하고 나니까 다른 한쪽에서도 이렇게 받는 것이 결코 좋은 싸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 좋은 싸인이라는 것은 물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가 민주국가가 됐던 아니면 그 독재국가가 됐던 그 나라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상대를 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제 중간 회담이 실무회담이 깨진 적소 있었다 하는 것이 크리스토퍼 힐 6자 회담 수석 대표였고 그리고 이제 주한 미 대사였던 크리스토퍼 힐이 굉장히 강조라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포함을 해서 어떠한 외교적으로 세비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말할 때도 그렇고 서류 작성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 크리스토퍼 힐이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15개월 전에 지금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백두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봄이었기 때문에 얼핏얼핏 그 배경에 보면 노란색 꽃도 보여져 제가 개나리인가 뭐 이런 상상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번 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장군들과 그리고 리설주와 함께 말을 타고 그 추운 아주 싸늘한 추워보이는 백두산 산정에 올라서 무슨 결심을 할 것인가 지금 보고 있고요. 한국이 아무리 대화를 하자고 하더라도 북한은 뭐 서류로 우리 해결하지 하면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품었던 희망은 봄에 백두산을 함께 올랐던 남북한 지도자가 그랬을 때의 희망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북한이 지금 상을 좀 잘 차려놔라. 그 상이 우리가 먹을만 하면 가서 앉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림없는 일이지 북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중국의 외무상을 만난 것을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예비선거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배척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왕위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사드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게 4년 전 지난 4년 동안 처음이기 때문에 사드로 인해서 조금 냉랭해졌었던 것들을 이번에 완전히 풀어보자고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그 왕위가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 비난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드 배치와 여러 가지 무역 한국과 중국이 관광 같은 것도 더 좀 활발하게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사이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한국에도 지금 한국도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자재를 받아서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가는 그런 것들이 국제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외교를 대표하고 있는 왕위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함께 나눈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래 한국이 지금 중국과 좀 가까이 가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또 내년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같은 것도 얘기가 됐다고 하고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보신 분이라면 제가 인터넷 웹사이트로 본 것을 보면 아마 신문으로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보셨을 것 같은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한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독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쓰러져간다라는 얘기를 빅토리아 김 서울특파원이 보도를 했는데 2005년도에 서울에 독일이 선물을 해서 미국에도 있죠. 레이건 대통령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이제 그 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벽의 어떤 그 피스 그 부분들을요. 몇 피트라고 했죠. 12피트 너비의 두께는 15인치짜리. 그게 이제 베를린 플라자라 해서 서울에 어느 곳에 이제 딱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다. 남과 북에 서로 합쳐지는 그런 희망의 상징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빅토리아 김 기자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보다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보라고 서울에서 보낸 기사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새롭게 느끼겠다 하는 그 정도는 정확하게 숫자를 보여드리자면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GDP가 1.5배 정도밖에 많지 않았다. 그 차이가 1.5배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서울과 평양 한국과 북한의 그 GDP 차이는 한 25배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더 힘들고 그런데 지금 냉랭한 관계 때문에 희망을 갖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텔레비전도 같이 봤고 지금은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하면 처형되고 수용소에 갇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늘 TV 같은 것도 봤고 그리고 할러데이 때 아주 자유롭게 어떤 유럽 국가에서 만났고 우리처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많으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이상가족 찾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늘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한국과 북한이 55년도 휴전 이후에 이렇게 갈라져서 오고 가지 못했는데 그것보다 서독과 동독의 기간은 훨씬 짧았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북한은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 그것도 가족끼리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누나가 빨찌산과 연애를 했다 이런 것을 숨겼고 연좌제로 해외여행 못 나오다가 그래도 그 가족에 빨찌산도 있고 국군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국군을 지원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는 겨우 나중에 어렵게 그런 비자에서의 구속 같은 것이 풀려서 미국에 올 수 있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처럼 남한과 북한은 서로 죽임을 당하고 한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도 통일이라는 게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남북 통일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통일 비용이 서독이 많이 들었던 이유는 동독 사람들을 다 복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동독과 서독이 합쳐졌을 때 서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독은 생산성이 안 오르죠. 오랜 동안 어떠한 민주적인 체제와 자유 자본주의 체제에 젖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은 많이 일을 해야지 많이 버는데 동독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파산할 지경이 돼서 그래서 이제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도 있고요. 이래저래 남북한의 관계나 아니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최근에 점점 날씨만큼이나 더 싸늘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전부 느끼고 있는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 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각과 다르네 이렇게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잠시 뒤에도 그 부분의 뉴스까지를 포함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이건 절차상이기 때문에요.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탄핵을 하려면 차라리 빨리 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하원의장이 정보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로 이 탄핵 문제 청문회가 넘어가고 나서 공식적으로 법사위원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더 조사를 해서 어떠한 죄목으로 기소를 할 것인가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다 하는 그런 낸스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아 이 부분인가요. 네 제롤드 네들러 뉴욕이 지역구인 하원의 법사위원장에게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좀 슬프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행한 그러한 일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라는 요청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할 여지를 주지를 않았다. 탄핵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 유명한 아주 7월 25일에 전화통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자신의 정치 라이벌인 부통령과 부통령의 아들을 조사하라고 하고 2016년 대선에 개입한 주체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조사도 함께하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개입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개입을 했다.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지금 공화당에서도 여러 명들이 의견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밋 웜니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린지 그레이엄 대통령의 친구인 의원조차도 그건 아니지건 내가 1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헌법학자들 하버드, 스탠포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이 헌법학자들 4명 가운데서 한 명만 여성이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나단 털리라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이분은 헌법학자인데 기간이 짧다. 닉슨 청문회 같은 경우는 26개월 걸렸으니까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하원 민주당이 얘기하는 모든 증거라든가 이것을 사용을 해서 탄핵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팬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고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이 초대를 해서 특히 이제 마이클 게르하트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대통령이래요. 아이 대통령이 머릿속에 앉아있네요. 제 머릿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앉아있고 그리고 제 머리와 마음속까지는 청취자 여러분까지 다 앉아계십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마이클 게르하트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교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 같은 행위가 탄핵하기 불가하다면 탄핵 가능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말씀드리겠죠. 그냥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도 탄핵당하지 않으면 그 뒤에 다른 대통령들이 그래 나도 좀 해보지. 난 좀 더한 것을 해볼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목받았던 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비난을 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스탠폴드 대학교의 여성입니다. 파멜라 칼란 헌법학자인데 우선 물어봤어요. 하는 의원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직무와 왕이 하는 게 다른 게 뭐가 있냐. 지금 미국은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인데 왕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많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칼란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미국의 헌법에는 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하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배론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배론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스펠은 달라요. r이 하나가 빠져서 b-a-r-o-n이 이제 귀족 남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귀족 중에서 조금 직위가 낮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이름이 더블 r을 하는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나요. 배론이라고 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아마 평소에 친구들이랑 농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언겹결에 받은 질문이 대통령이 아들을 배론이라고 남작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남작을 시킬 수는 없다. 킹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서 나중에 공화당의 어떤 의원인가가 내내 본인이 가진 그 발언 시간 5분 내내 이제 이 사람을 비난을 했고 그러자 이 캐롱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대통령의 아직 어린 아들을 이름이 그렇다고 비유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정말 사과한다. 이제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아들을 비유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나중에 트윗으로 마구 비난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어린이는 사생활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런 정치적으로 그 어린이의 이름이 나왔어야 되겠는가. 부끄러워해라. 어제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제 안 했다.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는 이제 온갖 안 나는 기억이 증거로서 드러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내가 하기는 했는데 이런 이유였어. 이런 거죠. 어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7월 25일에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조사하라고 한 그 이유는 나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토에서는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에게 나쁜 뉴스는 법무부에서 그 감찰관이 그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FBI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트럼프 대통령 캠프라고 함부로 법에 맞지 않게 도청을 했다던가 그런 그 부당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또 한 번 그 감찰관이 마이클 코로이츠가 발표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의 워싱턴 주요 스테이트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의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대니 핵이라는 워싱턴의 한 지역구의 의원이 그쪽 지역은 아주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면서요. 그래서 재선될 확률이 높은데도 내년에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선거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2016년에는 의원 활동을 하는 내내 러시아 스캔들로 에너지를 다 써버렸고 지금은 또 이 탄핵 재판 때문에 에너지를 다 쓰는데 내가 나의 그 인생을 나의 영혼을 너무 약하게 한다. 영혼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제 영혼이. 제가 44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내 와이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아주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청춘이시네요. 67세밖에 안 되셨습니다. 일찍 결혼하셨네요. 67세 44년 23살 때. 학원기는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니까 결혼 안 하고 대학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하셨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해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탄핵 재판 같은 것이 무조건 별로 소용되지 않는 일에 사람들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대니핵이라는 하원의원이요. 일부 동료들이라고 하면서 아마 공화당을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동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자유언론을 그렇게 맹렬하게 폭격하듯이 비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완전히 인격살해하는 그 정도로 비난의 폭언을 퍼붓는 것을 일상으로 하는데 나의 일부 좋은 동료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그 같은 행위를 방치하거나 방어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지역구는요. 지금 10지구나 마찬가지로 허브웨슨 LA 시의원이면서 시의장이 지금 슈퍼바이저 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그쪽에 한인 몇몇 후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얼핏 보기에도 10명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일까 될 것 같네요. 나의 영혼을 나의 와이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원의원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하는 이 지역에도 민주당 지역이니까 민주당 의원들 되기 위해서 후보들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비디오 클립 재밌는 게 있었는데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파이널리 정말 파이널리 멕시코 장벽 쌓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뭐 좀 있었던 것은요. 새로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장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장벽 하면 월이고 핑크프로이드의 월이 아니라 월이고 그리고 울타리 하면 펜스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펜스를 조금 점검을 했고 이제 그 새로운 장벽을 쌓기를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의 3년 만에 1월 25일인가 추임을 했으니까 3년 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입니다. 하는데 텍사스의 너나라는 곳인데 2021년 1월까지는 완공이 안 된다고 하고요. 8마일입니다. 8마일이면 사실은 자동차 타고 쌩 달리면 금방인 그런데 그 8마일 구간을 벽을 쌓으려면 1억 6,700만 달러 돈이 든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 100억 달러 그렇죠. 100억 달러 정도는 책정됐는데 한 2% 정도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 돈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썼던 멕시코가 내는 건 아닙니다. 미국 여러분과 저의 세금으로 지금 벽을 쌓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금 수리를 했었던 그 울타리 펜스는 78마일 정도 정도가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장벽을 짓는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다 공사하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 장벽을 어느 회사가 짓느냐 이런 데까지도 대통령이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셔 샌드 앤 그라브리라는 회사가 짓는데 이 회사가 타미 피셔가 CEO인 거 보니까 회사 CEO 이름을 따서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이 회사의 주라고 공병대와 국토안보부에 굉장한 압력을 넣었답니다. 왜 그런 압력을 넣었냐면 대통령은 이 회사의 CEO인 타미 피셔가 팍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러 번 우리 회사가 왜 장벽을 쌌는데 다른 곳보다 돈도 조금 들고 빨리 싸울 수 있는가를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 홍보 인터뷰인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아마 사우스 타코타에 있는데 사우스 타코타가 지역구인 의원이 이 회사에서 선거 자금을 많이 받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이 회사가 벽을 지어야지 돈도 절약되고 빨리 짓고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업셋했다고 하잖아요. 이 일이 빨리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더군다나 이제 팍스에서 봤던 게 더 크겠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이 노스 타코타가 사우스 타코타가 아니라 노스 타코타요. 지역구인 그 케빈 크래머 의원이 아무리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 회사는 민간인들이 벽을 짓는 거 미국의 요즘 그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담을 높이고 벽을 짓고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본인들도 담삭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인들의 랜드에다가 유명인들도 그렇고 사생활 보호 그리고 또 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서 이 회사가 이제까지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저런 일로 인해서 텍사스주의 판사가 최근에 불과 얼마 전인가 봅니다. 텍사스주에서의 공사 이 공사는 관주받은 거네요. National Butterfly Center in Mission 이라는 지역 텍사스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혹시 미션이라는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인사드립니다. 그 지역의 Butterfly Center에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법원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사도 이곳에서 벽에 관한 공사 아니겠어요? 벽도 뭐 다 뭐 허가도 안 받고 짓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지을 때는 환경적인 연구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조사가 되고 연구가 끝나고 허가가 받아지고 해야지 되는데 이 회사가 그런 것을 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텍사스의 판사가 그 정도로 공사를 이제 중단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Butterfly Center라고 하는데 나비가 좋아하지 않을 그런 회사다. 자연을 훼손하는 공사를 하는 회사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요. 얼마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가요? 좀 수준 이하다라는 국방부 맞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육군 공병대요. 왜냐하면 육군 공병대가 미국에서는 여러 일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군대가 이제 그 손을 써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 홍수가 난다든가 허리케인 나고 뭐 댐이 무너지고 하면은 육군 공병대가 하는데 그 육군 공병대가 여러 번 이제 일을 해보니까 이 회사는 정말로 수준 이하다. 그 subpar라는 단어 있잖아요. subpar 완전히 그 수준 이하라는 단어가 딱 맞는데 표준 이하다. 수준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그 공병대와 국토안보부에 계속 이 회사를 압력을 넣어서 이 회사가 아무튼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푸드 스탬프를 포함한 여러 그 형태의 그 웰페어 시스템 사회복지 시스템은 아무래도 공화당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푸드 스탬프 농무부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지금까지는 18살에서 49살이죠. 네. 49살 사이 그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t Program 해서 약자로 SNAD 푸드 스탬프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이요. 36개월 동안 36개월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적어도 3개월 어떤 특정 기간의 3개월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일을 했어야지 푸드 스탬프를 받을 자격을 주는 게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주마다 예외를 조금 둘 수 있게 했어요. 실업률에 대해서 그 실업률이 높으면은 이제 이것을 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이번에 새로 지금 발표한 가이들라인에 따르면 실업률이 적어도 6%는 넘어야지 예외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반대하는 그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미시건주의의 그 데비 스태브나우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민주당입니다. 계절적인 요소도 있고 계절적인 요소가 뭐 딸기를 따는 데도 있고 딸기와 베리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공장에도 뭐 계절적인 요소가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3개월을 연속 그 정도로 일을 하기 불가능한 계속 일은 하지만 그렇게 정부에서 정한 그런 게 불가능한 분야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규정을 정해놓은다고 해서 뭔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는 그 목표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를 깎기 위해서인가 그런 것은 이제 유권자들이 또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푸드 스탬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장애인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해당 유권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해서 대선 때의 공약이나 그동안 계속 다른 외교적인 분쟁에 우리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1만 4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군인입니다. 1만 4천 명을 중동 쪽에 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미군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합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4천 명의 군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함대 같은 것도 보내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란이 위협이다. 이란이 뭐 최근에 9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정유시설 같은 것도 공격을 했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란이 개입이 됐다 하는 게 이제 국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 파병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랍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물론 주변에서 어떤 자문 가운데서도 대통령에게 추가 파병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또 재선 갈 때는 어떤 이슈로 될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달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규모는 조금 작아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정도로 보도할 때는 전혀 예정에 없는 것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말로만 전해드리겠네요. 제가 좀 클립도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왠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조 바이든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바로 나토에서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없을 때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인 기자회견을 그렇게 길게 해서 내가 늦었잖아 라고 얘기한 그런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사람 없을 때 뒤에서 얘기한 그 부분을 가리켜서 바로 선거 캠페인 비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봐라. 이게 바로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웃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누군지 세계가 보고 있고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위험하고 부적절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4년을 더 이 정권 유지를 정권을 맡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102살 되신 분과 88살 되신 분이 음악을 만들어서 저는 샘플 음악도 좀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부르고 어떤 부분은 이제 다른 여성분의 음성도 있던데 100살이 되기 2년 전에 한 분이 내가 시를 써야지 되겠다. 이웃이에요. 은퇴촌에 함께 사시는 분이. 해서 지금 88세 되신 분이 들어봤더니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붙여서 올해 9월 달에 스튜디오를 찾아가고 11월 달에 녹음을 해서 만들었는데 멜로디 자체는 40년대 본인들이 듣던 음악이지만 가사 자체가 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서 모든 세대가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세대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강혜진이었습니다. 강혜진이었습니다.